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덕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5-2017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A5는 2015-16-17로 거쳐오면서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디자인도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영프리미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친구는 저렴하진 않아요. 55만 얼마인가 그래요. 출고가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사면은 10%가 더 붙고 과연 이 가격에 살만한 제품인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못생겼고 차라리 2016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요즘 말로 볼매라 그러죠. 볼수록 매력이 있는 물건이에요.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귀엽고 그립감도 좋고 어 이거 괜찮아요. 물론 취향에 따라 2016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립감만은 확실히 이 친구가 낮고 전후면 유리에다가 측면에 메탈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잡힐 때 고급스러운 느낌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면 볼수록 괜찮아지는 디자인이에요. 요건 좀 민망하지만 인정할게요. 거기다가 IP68 방수방진이 지원되죠. 이 가격대에서는 희나게 지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뒤쪽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얘뿐만 아니라 삼사 모두 좀 과하게 크게 들어갔고 카메라가 조금 너무 작아서 언밸런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어폰 잭이 아래쪽에 있고 스피커 위치도 잘 가리지 않는 오른쪽 위에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점수 회복. 근데 스피커는 제가 아래쪽에 있는 거나 뒤쪽에 있는 거보다 막히지 않아서 장점이라고 설명을 여러번 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이쪽을 잡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유튜브 봐봐 할 때 이걸 가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보다 빈도 낮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럴리냐 하십시오. 디스플레이는 FHD이니까 화면 크기에 비해서 괜찮아요. 다만 화이트 빌란스가 녹색이 쬐에끔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화면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어웨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요렇게 딱딱 누르면 알림을 보낸 앱으로 바로 가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삼성에 최신 UI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밝고 화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졌죠. 저는 여전히 삼성 터치위즈보다는 안쪽에서 순정이 좀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삼성이 그동안 만든 UI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다만 모든 걸 갤럭시 S7이나 7H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는지 몰래 조금조그맣게 빼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Always On Display Layout 여기 화면 구성 보면은 시계는 두 종류, 캘린더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갤럭시 S7 계열 있는 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꽉 차있을 정도로 들어있는데 얘는 딱 하나 있어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거기에 센서는 꽉꽉 채워졌지만 깨알같이 탭틱 피드백을 뺐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때나 순정 키보드에서 전혀 진동 반응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훌륭한 카메라지만 카툭 키도 없어졌고 OIS도 같이 없어졌고 OIS은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생되겠지만 알림 LED도 없어요. 물론 이렇게 몰래 쏙쏙 빼기만 했으면 정말 나빴겠지만 몰래 추가한 기능들도 꽤 있어요. 첫째로 아까 잠깐 말한 센서, 스무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이로도 들어있으니까 포켓몬고에서 AR 모드로 즐길 수도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걸 그동안 삼성이 빼놓은 거긴 한데 여하튼 넣었다는 점에서 박수짝짝 드디어, 드디어 이런 치사한 짓을 그만뒀군요. 여기에 요건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보안 폴더가 생겼어요. 이건 노트7 리뷰할 때도 제가 중요하게 다르려고 했던 건데 예전에 녹스와는 다르게 모든 앱들이 지원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눌러놓고 보안 폴더에 추가하면 그대로 복제가 돼서 완전히 다른 컨테이너로 들어가요. 가상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 안에서는 계정도 따로 데이터도 따로 해요. 이메일 계정을 따로 넣거나 다른 계정을 쓰는 메신저를 복제해서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순위는 보안이 목적이겠지만 여러 계정을 쓰고자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해요.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그리고 이건 우연히 발견했는데 접근성 안에 접근성 관리에서 접근성 설정을 내보내기 하거나 가져올 수 있어요. 순정 안조이드에도 없는 건데 상당히 칭찬하고 싶네요, 누구 아이디언지. 이제 기본적인 사양 얘기로 들어가자면 엑시노스 7 880에 3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작업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끊김없이 모든 작업이 잘 돼요. 간혹가다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렉이 약간씩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험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사진은 어떤가요라고 많이 궁금해하실텐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잘 나와요. 전면, 후면 모두 16MP이죠. 양쪽 모두 주간약은 안 가리고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분명히 OIS가 없는 건 아쉬운 점이에요. 하지만 렌즈 자체 밝기가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돼요. 어차피 이 정도급에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4K 동영상 촬영은 안 되고 의외로 전면 카메라가 꽤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잘 잡고 찍으셔야 돼요. 대신 이쪽에 플로팅 카메라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손 위치에 맞게 아무 쪽에다 놓고 찍으면 되는 건 편리. 거기에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만 화면을 반짝거려서 플래시로 쓸 수도 있죠. 이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터도 꽤 다양해져서 유명한 카메라 앱들과 제휴한 전용 필터들도 많이 있어요. 노력을 많이 기울였더군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오래 쓰면 이제 걱정할만한 건 딱 하나 남았죠. 배터리인데 3000mm 배터리가 내정돼 있어요. 여기서 실패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6시간 반에서 7시간이에요. 아... 정말 징그러워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배터리를 이틀 동안 써가지고 시험하게 만드는 폰이 정말 많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제가 좀... 아... 굉장히 가슴이 아프긴 한데 농담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거가 그렇게 오래가기 때문에 작년에 갤럭시 A7만큼은 아니고 세계 최고의 폰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균형을 갖추고 6시간 만에서 7시간이라네요. 아... 제가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요거다! 드디어 추천을 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추고 있구나. 다행이다! 싶었어요. 거기다 충전도 빨라요. 30분 정도 하면은 50%는 찬다고 보시는 게 맞고 USB Type-C니까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되죠. 물론 반대쪽도 어느 방향으로 꽂고 싶으면 요런 케이블을 사시면 되고 마이크로 USB용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갤럭시 A5 2017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갤럭시 A7 2016은 제가 그냥 표준 스마트폰이라고 했죠.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생긴 것도 이 비뇨 조가리처럼 생기고 이건 뭐 이렇게 전작에 비해서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허점을 찔렀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허점을 노려서 강력하게 파고들었어요. 요거는 정말 대단해요. 요거는 인정할게요. 솔직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못하겠어요. 이거 중저가형이라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만에 가깝고 중고가형에 가깝죠. 저는 이제 중급기라고 부르고 싶은데 중급기에서 이 정도 균형을 갖춰야 굉장히 어려워요. 가성비가 좋나요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좀 갤럭시 A7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가성비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갤럭시 A7 미니 또는 갤럭시 A7 주니어 같은 느낌인데 정말 탄탄해요. 이 정도 균형이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건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맞죠?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세요. 애초에 살 생각 없었다고요? 그래도 사세요. 부모님 사세요. 아들 사세요. 딸 사세요. 몰라. 여하튼 사세요. 이거는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괜히 비싼 건 있어도 이유 없이 산 건 없거든요. 요거는 비싸기는 한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이제 요즘 말로 하지만 워리프리한 스마트폰이에요. 정말 그냥 55만원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 돈 주고 사면은 정말 걱정 없이 심지어 방수방진까지 되니까 애지가 난 일은 정말 걱정 없이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반칙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갤럭시 A5 2017이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갤럭시 A5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